안녕하세요 토리소인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 기억하시나요? 일부 물티슈에서 세균과 곰팡이, 화학약품과 방부제가 검출되어 뉴스에 나왔었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물티슈 원단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무려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의미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창 손수건인데요. 소창은 잔먼지를 일으키지 않아 아토피, 피부염, 비염 등의 약한 분들이나 내 아이에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한 장씩 빼서 사용하면 연결되어 있는 와이프스가 딸려나와요. 그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창 손수건 파우치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파우치 안에 소창 손수건을 넣어 사용하는데 여기 중간에 겉감 원단으로 막혀있어요. 파우치 뒤에 보면 사용한 와이프스를 넣어 보관해도 중간에 원단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용 안한 와이프스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바로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겉감 14에 9 한 장 두번째 겉감 14에 20 한 장 안감 14에 13 한 장 소창 원단 한 마를 준비해주세요. 손수건 파우치부터 만들어 볼게요.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14cm 부분을 원단이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해주세요. 오버로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칼날에 손 조심하시고 원단이 잘리지 않게 조심해서 오버로크 처리해주세요. 원단 실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첫번째 겉감 14에 9 한 장과 두번째 겉감 14에 20 한 장을 각각 박음질 처리할 건데 방금 오버로크 처리한 부분을 초크로 1cm 표시해서 안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그런 다음 시접이 버려지지 않게 0.2cm로 박음질 처리해주세요. 다음엔 첫번째 겉감 14에 9 오버로크 처리 안 한 부분과 안감 14에 13 오버로크 처리 안 한 부분을 원단의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 시접 1cm로 박음질해주세요. 방금 박은 부분의 시접을 오버로크 처리해주고 원단의 겉이 보이게 다리미로 다려줄게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뒤에 있는 원단이 앞쪽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 다려야 합니다. 겉감 원단을 펼쳐주고 안감 원단 쪽을 봐주세요. 여기 박음선 아래로 0.8에서 1cm 정도 띄우고 두번째 겉감 14에 20을 위치해줄게요. 그 다음 첫번째 겉감을 원단의 겉쪽으로 넘겨주세요. 두번째 겉감 여기 아래 있는 원단을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여기 옆 라인은 박음선부터 측정해서 아래까지 1cm가 총 12cm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양 옆 라인을 박음질하는데 시접 1cm로 박음질해주세요. 여기 겹치게 놓은 곳이 틀어지지 않게 핀으로 고정해서 박음질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여기 옆 라인은 원단이 풀리지 않게 오버루크 처리해줄게요. 파우치의 모서리는 각 살려서 뒤집어주고 파우치의 모서리는 파우치는 다리미로 쿡쿡 눌러 다려주세요. 파우치를 벌려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스티치를 넣어줄게요. 스티치는 0.2cm로 처리해주세요. 이제 소창 손수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소창 손수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창 원단은 마 단위로 판매하지 않고 한 필로 구매할 수 있어요. 먼저 여기 양 옆에 고정되어 있는 실을 잘라주고 원단을 펼쳐서 90cm를 표시하고 잘라줄게요. 소창 원단이 살짝 구겨져 있는데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13cm 되는 곳에 초크로 표시를 각각 해주고 표시한 선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와이프스가 7개 정도 나오죠? 원단을 보면 골선인 부분 빼고 양 옆 라인과 위의 부분은 시접 1cm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원단을 뒤집어줄 창구멍 5cm 정도 표시해주세요. 박음질 할 때는 원단이 움직이지 않게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박음질 하는데 창구멍 부분은 빼고 박음질 해줄게요. 박음질을 다 했다면 원단을 창구멍으로 빼주는데 모서리 부분은 각살려서 뒤집어줄게요. 그리고 원단을 살짝 다려주세요. 네모로 각지게 잘 다렸다면 원단 둘레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0.2cm로 박음질 하는데 아까 박지 않은 창구멍도 한번에 박아주세요. 그러면 창구멍을 손바느질로 막아줄 필요가 없겠죠? 아까 잘라놓은 와입스를 전부 다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와입스를 다 완성하셨나요? 그러면 와입스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와입스는 7장 정도 나오는데 빨아서 사용해야 하니까 4장 3장 이렇게 나누어 사용해주세요. 첫 번째 와입스 한 장을 놓고 와입스의 절반을 두 번째 와입스와 겹치게 놔주세요. 첫 번째 와입스의 남은 부분을 두 번째 와입스 위에 겹치게 놔주고 또 다른 와입스를 방금 접은 와입스 위에 놔주세요. 두 번째 와입스 남은 부분을 방금 놓은 와입스 위에 겹치게 놔주고 또 다른 와입스를 방금 접은 와입스 위에 놓고 여기 남은 부분은 접어주고 마지막 남은 부분도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 접은 접은 와입스를 아까 만든 파우치 안에 잘 넣어주면 소청 손수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한 장씩 빼서 사용하면 연결되어 있는 와입스가 딸려 나와요. 그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한 와입스는 뒤에 보관하는 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소청 손수건을 만들어 봤어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두 번째 영상은 바로 소청 커피필터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일회용 커피필터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커피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